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식당에 왔습니다 패션스퀘어라고 하고 2018년도 트림 어드바이저에 선정된 식당인데 뭐 구글 평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토스트 투소세지 그리고 초라한 아침 메뉴 같은데요 근데 시키신 게 뭐예요?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나는 파머 에이브인가? 아 이게 진짜 파머스럽다 내가 좋아하는 감자도 있고 아 소시지 아 아 아 아 아 아 티베다가 11.5일을 적어요 아 티베다가 11.5일을 적어요 톡톡 톡톡 81.5일을 적어요 60 더하기 1.5일이요? 톡톡 8에 나와 1.2일을 적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카치타고 그 페리 뭐지 예약하러 가려고 해요 서클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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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은 그랜드센트럴 역이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카카온지에 뭔지 이거 숯불고기 냄새가 엄청 나지? 아 내 코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 제육 숯불고기 향이나 뭔지 알아요 그죠? 한식이 참 많이 땡기는 날이네 어 차라리 음식 냄새가 헐 나요 약간 담배 냄새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페리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는데 탑승전에는 선착순으로 티켓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저희는 좀 이른 아침에 티켓을 교환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의 여신상 보려고 하루 두탕 때리네요 나름 가까운 것 같아요 되게 쭉 가서 쭉 보면은 된 것 같아요 와 스틸 이렇게 해보니 너무 멋있다 땡큐 요벌 컴 땡큐 땡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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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와 이야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너무 지금 1불로 올게 여전히 다 진짜 아 아 노약이 되어 있구나 와 1불 오 이쁜데 더워 까꿍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저녁은 선착순으로 볼거라서 티켓만 받고 다시 가야돼요 에이 어 말하지만 그것도 뭐 물어봅 llc 기능 할렐루 아 노트나 이리 핸드폰 이 핸드폰 어디서 가야할까요? 네, 어디서 가야할까요? 아,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 저희는 햇볕 피해서 좀 걸으려고 그러는데 햇빛은 없어 아니, 햇빛이래 그림자가 없어 요런 길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보세요 아이씨, 아이씨 아, 이게 뭐야 난 포기 아, 아, 아아, 춤동산에 나오는 그 꾸끄 자동차에, 이게 사진에 영상에 담기려나 아, 여기가 있는데 아, 여긴 뉴욕 맨하탄 아파트에 있는 것 같아 아, 어떻게 해? 아아 나 가보자, 아, 여깄어 아아 여기 그림자까지 왔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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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무근거리다 식당까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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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아 아아 생일상 아니, 이런 것도 나와야지. 저희 건너편에 있는 CVS가 알 거예요. 스피셋도 많고 여기가 없으니까 저기 멀어가 볼까요? 네, 좋아요. 1.5L가? 4불 정도? 4불. 그러면 우리가 1L를 6불 넘게 샀잖아요. 그렇죠. 여기 CVS가 되게 싼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. 어제 너무 배 고파서 진짜 어제 라면을 부셔서 먹을 정도를 새벽에 들어오고 먹고 그다음에는 제가 결심한 게 밥 제대로 먹자. 미세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그리고 약간 사람이 갑자기 약간 느들, 밥, 볶음밥 이런 걸 자꾸 먹고 싶어하고 배고파는 정말 힘들어요. 배고파는 정말 잘 들은 데이터가 여기 지금 이거 타고 이제 샀어 더 갈게요. 하세요. 사세요. 하. 안녕? 제가 타고 있지? 하. 안녕 안녕 4th 42nd Street, 맞나요? 네 오 여기 다 나와서 먹는다 여기 맛있어 보이네 이탈리아 레스토리 오늘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인데 프리마켓이 열었어요 4th Street, 이런데 어 가고싶다 이런데 왜 이렇게 더워버려서 못가겠네 지금 가지마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저희는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고 지금 다시 추워하고 있습니다 계좌비 영상까지 계좌비 영상까지 맞췄 아침에 한쪽도 있었나요? 네 여전히 먹었을 때 여전히 36도라구 36도라구 36도까지 올라갔었더라구 우버 안타고 날아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요 여기인가? 한 번 물어볼까? 일찍 롤비탄다 여배 로라지가 봐봐 우웅 난리 왔다 지금 로라지 선글라스 드릴까요 아.. 자 여기 여기 왜 없어서?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제 갈아지지 어디에 있는 시스템은? 어디에 있는 시스템은? 어디에 있는 시스템은? 어디에 있는 시스템은? 옆에 블랙 시스템은 프리미어 시스템은? 어디에 있는 시스템은? 오케이 업스테이 몇 군데 빼고는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는데? 블랙 시트 제외하고 아 근데 시원하다 그지? 아 블랙 시트만 빼고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는게 아 이거 어디가 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? 아 밖에 앉을까? 안 앉을까? 밖에 나오긴 한건데? 와 이거 그냥 쪄줄 것 같은데? 아 어디 앉을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이 앉아 시원하게 아 아 그런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프 아 win 2 자리 사서 했어 자리 사서 했어 자리 사서 했어 아... 잠시만요 가장 심했다가 확 챙겨 와... 엔포스테이터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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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종이 보여지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concentration icip다는 설 remark 하하 하하 엌 하 하 하 하 하 하 한 이곳이 어떻게 되요? 이곳이 어떻게 되요? 이거 어때요? 이곳이 어떻게 되요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그래서 밤이 됐어요 아까 완전 뜨거워가지고 장난 아니었는데 어쨌든 집 가는 방법을 좀 구해봐야겠어요 어떻게 갈건지 막 얘기하는데 아까 그 이렇게 벤츠차도 있고 미효진으로 가는 차도 있고 저녁도 역시 덥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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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